진짜 두 분 좀 값싸도 그런 공구 없는 얘기에 현혹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아기를 갖겠다고 생각을 하고 피임을 하지 않으면서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으면 산부인과 병원을 빨리 가는 게 답이에요 사실 시현준 씨도 70일밖에 안 됐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개 쭉! 고개 쭉! 어! 아! 어! 양보기 둘 다 꺼! 잘 자게! 그래도 저녁 오늘 둘이 일어나서 좋네 다 한 달 채울 거 네 그냥 1박 1 가버릴까요 그냥? 이틀 동안 그냥 현수방! 어디요 아버님? 여기 가정집 아니에요 아버님? 이리 와 네? 바로 닭 잡아갖고 오골게 아 여기 있는 거예요? 오골게 아 저 오골게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저는 그냥 흰 닭 먹으면 안 돼요 아버님? 안 돼요 오늘은 안 먹는 것을 먹어봐 전부는 씨름이 하고 졌다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변수방 장모한테 오골게 한 번 먹으러 가니까 오골게는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오골게를 이야기를 안 해서 오골게 한 번 거부감했다면서 한 말 안 하고 그 오골게까지 데리고 안 그래 땅에 땅에 우리 변수방 오골게 한 번 변수방한테 치는 무서워하고 안 좋아해서 그냥 먹어보려고 그냥 닭도 있죠? 그냥 닭을 먹으시면 그냥 닭은 없어요? 예 들어가서 직접 잡아보실려고 해요 아니 아니 자고 봐라 아니 됐어요 그냥 볼게요 어우 너무 까만데 하여튼 몸이 좋다고 하니까 자네 묵고 싶은 걸 하나 잡아 큰 걸 쪼끄만 걸고 저한테 그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게 하지 마세요 아버님 오늘은 어쩔 수 없어 아니 그야라 제가 진짜 형농아 형농아 예 이리 둬라 나 못하게 아버님 지금 잡아야죠 야 이리 돌아봐 자네 안 죽이네 이 사람아 닭이 에이 진짜 잡아라 그럼 아휴 맘에 깨끗이 없잖아 진짜 안 먹을래요 나 그냥 안 먹을래 등실값 해라 먹을게 안 먹을래요 나 안 먹어요 일로 잡아봐 아니 그야라 아버지 아휴 호루와 야 인마 가만히 둬 아휴 나 진짜 못해 못해 아휴 나 진짜 못해 못해 오우 오우 뭐와 아휴 오우 오우 아뇨 배겠다 지금 배겠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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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아버지 아휴 아휴 이 단라마리 못 잡아 보기에는 소도 잡고 닭 한 마리 못 잡고 이 사람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가세 내가 이걸로 잡아드릴게 닭을 못 잡아서 올라가세요 오고기는 못 잡겠어 그냥 닭은 잡아봤는데 아니 나는 텔레비에서 다른 사람들이 닭 못 잡고 그런거 보면 저거는 못 잡고 저랑 가 그랬지 자네 본게 자네 똑같네 죄송합니다 못 잡겠습니다 진짜 못 잡겠어요 무서워서 눈을 이렇게 쳐 보는데 눈이 아우 눈이 다 깜해가지고 네 오셨습니까 좀 더 자주 연락하고 해라 편성방 잘해요 쟤나 자주 와 카톡 보내고 내한테는 잘 안 오던데 삐지세요 아버님보다 더 많이 하면 삐지세요 잘 삐지네 안 삐지시는 척 하면서도 삐지시더라고요 잘 삐지시키기 편하게 그러네 평소보다 더 많이 풀어났네 등장 지쳤어요 지쳤어요 저는 못 잡는데 제가 잡아야 돼가지고 지쳤어요 오븐에 잡았나왔네. 못 잡았습니다. 못 잡았어요. 제가 못 잡고 장인훈이 잡아주셨습니다. 제가 한번 갔다 가볼게요. 다 됐는지. 사장님 아예 멀었어요? 멀었어요? 다 됐어요? 네 제가 갖고 갈게요. 아버님 제가 갖고 갈게요.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조심해야 겠는데요. 감사합니다. 자네 즐거운 폼 보게님. 오늘 오고기 두 마리 다 먹어도 모자라겠네. 폼이. 나 이거 체험해 보는거야. 진짜요? 체험해 봐. 잘 만났다. 봐봐요. 못 드신 분들이 많다니까.